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동사를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단어명은 이겁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 여러분, 우리가 타다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한대요. 한번 가볼게요. 사성으로 내리꽂아줘야 돼요. 가볼까요? 쪼어. 자, 발음 주의해주세요. 우어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쪼어. 다시 한번 쪼어. 그죠. 여러분 쪼어 안 돼요. 쪼우 안 돼요. 다 발음 되게 비슷하죠. 이 단어는 유독 발음 실수가 많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 읽어주세요. 쪼어. 그죠. 한번 더 쪼어. 중국어로는 타다라고 하는 거를 쪼어라고 합니다. 이 쪼어라는 거 뒤에다가 각종 탈 것의 명사들을 붙일 수 있겠죠. 지하철 말고 여러분, 우리 또 뭐 타죠? 버스도 타고요. 택시도 타고요. 그죠. 각종 탈 것의 명사들을 넣어서 오늘 좀 다양하게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가보도록 하죠. 자, 나는 탑니다. 우어. 그죠. 타다. 우리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죠? 쪼어. 그죠. 여러분 쪼어 아니에요. 쯔 발음에다가 쪼어. 그죠. 다시 한번 쪼어. 네, 오늘 이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자, 이 뒤에다가 각종 탈 것을 붙여 볼게요. 첫 번째는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가볼까요? 띠티에. 한 번 더. 띠티에. 그죠. 여러분 삼성 할 때는 같이 막 이렇게 고개랑 손이랑 같이 가야 돼요. 한 번 더. 띠티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하철을 타.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워 쪼어 디티에. 한 번 더. 워 쪼어 디티에. 한 번 더 갈게요. 워 쪼어 디티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쪼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워 쪼어 디티에. 좋습니다. 자,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지하철 말고 이번에는 뭘 타나 봤더니 버스라는 뜻이에요. 자, 버스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어로 네 덩어리로 표현하는 단어도 있고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표현하는 단어도 있어요. 둘 다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오늘 세 덩어리로 표현하는 단어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라고 하는 건 요렇게 발음합니다. 공자우츠어. 마지막 단어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다시 한 번. 공자우츠어. 체어.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공자우츠어.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버스를 다 한 번 가볼까요? 워 쪼어 공자우츠어.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워 쪼어 공자우츠어. 한 번 더 갈게요. 워 쪼어 공자우츠어.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인가 봤더니? 택시라고 합니다. 택시라고 하는 발음은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추우, 그 다음 쪼, 그 다음 츄어. 이 단어는요. 여러분, 추우라는 발음과 쪼이라는 발음을 연달아 할 때 굉장히 발음이 어렵게 느껴져요. 자, 발음 조금 주의해서 가볼까요? 추우즈츠어. 네, 한 번 더. 추우즈츠어. 자, 그러면 문장으로 넣어볼까요? 나는 택시를 탄다. 어떻게 할까요? 워 쪼어 추우즈츠어. 좋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천천히. 워 쪼어 추우즈츠어. 힘들죠? 한 번 더 갈게요. 워 쪼어 추우즈츠어. 택시 타기 힘드네요. 그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택시 말고 이제 다음 교통수단은요. 고속철도예요. 네, 가볼게요. 고속철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오티에. 좋아요. 한 번 더. 까오티에. 고속철도 한 번 더. 까오티에.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고속철도를 탄다. 워 쪼어 까오티에. 괜찮죠, 여기는. 그죠? 한 번 더. 워 쪼어 까오티에. 나는 고속철도 타. 워 쪼어 까오티에. 워 쪼어 까오티에. 마지막 교통수단. 마지막 교통수단. 비행기. 가 보도록 하죠. 워 쪼이 지. 워 쪼이 지. 자, 문장으로 넣어볼까요? 나는 비행기를 타. 워 쪼어, 워 쪼이 지. 자, 쪼어 내려 꽂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워 쪼어, 워 쪼이 지. 따라 읽어주세요. 한 번 더 갈게요. 워 쪼어, 워 쪼이 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탈 것이라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뒤에다가 붙여봤어요. 타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쪼어, 그죠? 다시 한 번. 쪼어.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걸 안 타라고 하고 싶어요. 안 탄데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우리가 뽀라는 애를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뽀라는 애는 쪼어 이렇게 사성 같은 애들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올라가는 뽀 쪼어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화살표 잘 보시고 따라 읽어볼게요. 타지 않는다, 안 타라는 뜻이에요. 뽀 쪼어.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죠? 다시 한 번 뽀 쪼어. 편하게 한 번 더 뽀 쪼어. 안 타, 그죠? 자, 타다라는 반댓말 뽀 쪼어 넣어서 한 번 우리 연습을 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 번 나는요 우아 안 타요 뽀 쪼어. 모를? 자, 지하철부터 갈게요. 띠티에 넣어서 가볼게요. 워 부 쪼어 띠티에 난 지하철 안 타. 한 번 더 워 부 쪼어 띠티에 한 번만 더 갈까요? 워 부 쪼어 띠티에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버스 있었어요. 그죠? 자, 일성성조 주의하시면서 나는 버스를 안 타. 워 부 쪼어 공자오 츄 네, 자, 발음 계속 해 볼게요. 다시 한 번 워 부 쪼어 공자오 츄 지하우 발음 살려주세요. 한 번 더 워 부 쪼어 공자오 츄 잘 왔어요. 자, 한 번 더 워 부 쪼어 공자오 츄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갈게요. 어려운 건 한 번 더 해야죠. 그죠? 워 부 쪼어 공자오 츄 좋아요. 오늘 유독 일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일성 우리 뭐 있어요? 네, 택시 가볼까요? 택시라는 발음만 먼저 갈게요. 초조 츄어 일성성조죠? 자, 그러면 나는 택시를 안 타 라고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워 부 쪼어 초조 츄어 좋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워 부 쪼어 초조 츄어 한 번 더 워 부 쪼어 초조 츄어 천천히 한 번만 더 갈게요. 워 부 쪼어 초조 츄어 네,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 고속철도로 가보도록 하죠. 나는 고속철도를 타지 않아. 가볼게요. 워 부 쪼어 난 비행기 안 타. 워 부 쪼어 올라갔다 내려가는 성조 주의하시면서 워 부 쪼어 쪼어 좋아요. 따라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워 부 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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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워 부 쪼어